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가 갖는 시트 네임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옵션을 사용하면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엑셀 파일에 포함된 여러 엑셀 시트 중 특정 시트만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로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때 업로드할 시트만 시트 네임 옵션으로 지정하면 됩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파일 함수를 이용하여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때 엑셀 파일의 시트 3만 업로드할 것을 정의하는 예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에 지정한 시트만 그리드뷰로 업로드 됩니다. 그리드뷰로 업로드하려는 파일입니다. 첫 번째 시트 1 두 번째 시트 2 그리고 시트 3가지 총 3개의 시트가 있습니다. 위의 제는 시트 1만 그리드뷰로 업로드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고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. 시트 1만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트 네임 옵션을 시트 3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한 후 업로드할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. 시트 3이 그리드뷰로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